야 나도 민주랑 팀 좀 해보고 싶어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2층 밸런스 공개를 실험하고 싶니?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2층 밸런스 공개를 실험하고 싶니? 나도 민주랑 팀 좀 해보고 싶어 주문이랑 도로 구간 아씨 원래라면 긴가판이 3번을 가야되는데 긴가판이 3번을 맡을만한 캐릭이 아니라가지고 ève치 GOOD 이게 무슨 현장에 젊회하는거에요? 현장에서 신기한? 왜 낯을 대단한 뭐야 완전 빠져ois이 와우 희하니 판정 바늘참이 생각보다는 판정이 좀 괴락하긴 해도 어우 귀엽다 저 희한하게 약하대 자 난 어떻게든 때렸다 요거 보니까 제일 보기 힘든 팀플이 나랑 빙채구만 나랑 민규는 더 없지 나랑 민규랑 빙벙은 절대 한 번도 없을걸 나도 빙채랑 빙벙은 게 거의 없을걸 나랑 빙채구만 민규가 뭔가 참 아이고 사범님 헷스토 아이고 며칠에 걸리네 허이씨 안팠네 이게 아 이런 아씨 점프 잘못댔어 이거 아 아 점프 잘못댔어 아 저기서부터 기가 생기네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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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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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손질해 천만기 천만기 옆에 바람 들어와 천만기 나가도 들어오는데 천만기 어? 안된다 그 자신의 풍경을 꾸덕한 것 같다. 그 자신의 풍경을 꾸덕한 것 보다. 어... 이거 좀EST 힌트 한 방식이다. 힙호의 풍경이다. 여러분 민주가 태업해 태업해 윙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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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윙윙 윙윙윙 윙윙윙윙 윙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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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 그때 그걸 쓸게 아니었지 그게 아니..그것 보다가도 차라리 서프라이즈로 치는게 나았을걸? 나갈 때 안나가! 나갈 때 지절로 안나가 진짜 아이씨 내 상관가 나갈 때 지절도 안나가 진짜 아우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등장도 있었는데 저게 왜 틀리냐고 아 내 귀신경씨 아니 뭐 이렇게 명작능이 많이 나와 아 내 귀신경씨 아 쟤따 왜 가드를 두번이나 두번도 땡기냐고 가드는 한번만 하면 된다고 아 정말 야 어쩔수 없이 맞는거는 맞는거지만 야 그렇게 맞지는마라 진짜 근데 너도 똑같애 민주가 죽이고 음 하병장 모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레디 고 화가 음 설마 크리스가 하병장은 못잡진 않겠지 음 그것도 가클인데 히스 모탑을것같은 느낌이 estamos 없 igen ze 치킨 힌텔 힌트가 이거 이상하다 까다로워 보이네 다녀와 아 나 겁나게 빨아 제끼는 괴칸 여러분들 모기마냥 아 못 통과하네 통과를 못하네 한가롭게 떡볶이로 보면서 라이브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이 되는거 좋겠습니까? 진짜 부럽다 괜히 공입해서 경기가 되는게 아니네 모기가 아닌가? 모기가 아니니까 고기는 모기였던 게 이렇게 정중대공으로 바뀌니까 캐릭터가 아주 미쳤어 아 지금 저렇게 쓰면 진짜 부럽긴 하네 저 하부르신이 아닌데요? 근데 저렇게 몇 개 만지면 그게.. 그게 단점 그거 하나밖에 없지 그게 진짜 힘든거지 그니까 무의식적으로 국판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병리가 하이드로는 좀 낱개 까는 저게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말리기도 쉽거든 신고도 맞춘단지야 신고도 맞춘단지야 이제가 오늘은 내가 어깨기가 맞는거 같아 설치 나온걸 봤어 아 또 저부터 들어가네 또 그렇다보기 저것ikes 오 이쁜에 포기 빡! 어어어어어 이거나봐 과소비가 원인이 많네 아 키를 다.. 장풍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약팽이.. 등붕이 나면서 난리네 아 씨를 수술을 아네 이것은 과소비가 원인이 많네 어쩔 수 없지 나는 도로를 믿는 수가 없지 저것은 통로인가 야 로키가 셀미는 저걸 못 이기는구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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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그래도 그쪽은 보고 배운 건 있구나 짤짤 공사길이 나오는 거 보니 아잇 이게 왜 안나가 아잇 이게 왜 안나가 망했어요 아니 저런 놈 배우면 안되는데 아오 안나올 아이씨 아 니 어그로도 넘어가버리냐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할 거 없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쓸 거 같더라구 아아 아깝아 아아 아깝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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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저렇게 나오니까 또 할게 없네 별 수도 있어 이 랩 으 랩 히힛 이렇게 야 우리 랄프가 어디 갔냐? 나 3번 줘라 3번 랄프가 이쪽에 왔는데? 아 랄데넘 또 여기서 또 배신이야? 누가 먼저 배신한게? 누가 랄프가? 아우 저 에잇캔드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이게 무슨 학교를 말하는거에요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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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икак 할 紅 하하 죽어라 난 뭐야 크롬챈자라 다행히? 날구가 너무 병신이 됐다 역시 대령님 보아지건 창교육은 대령님인가 했는데 하북상이네 배신클락이 부터 강해졌지 아이씨 대신이 왜 안되 대신이 왜 안되 대신이 왜 안되 대신이 왜 안되 아니 누가 이래 헉 진짜 할 맛이 싹 달아지 어 강제 연결된다 저 가만히 서있었으면 맞는건데 이씨 알금다운 주사 가만히 서.. 저게 점프강본이 아니 그 저 뭐야 서수강본이 제가 점프해갖고 맞아가지고 연결이 안된건데 소저맞았으면 연결이 되는건데 아아 아까보스 자 사기키어 3인방 가봅시다 알잖아 근데 난 크리스 못골 나 크리스 잘 못해 아 나갔다 거기다 또 클락이네 아우 다 털려! 다 털려 이씨 관저귀가 범포가 됐다고? 뭐 어떻게 범포가 됐어 다 털려 이씨 누구 앉아 강킥이? 클락 이거 곧바로 클락 쎄다고 들었지 모코 묻는 장치지니아 하나일걸 아마 헐이 와 기본결 이상하게 다 툴리니 민규가 기본결을 진짜 잘 쓰는거야 충격 쉬우게 이거 끔찍한데? 도로가 2다섯개야? 지금? 저러면 큰일나게 할게 없지 죄송한데 이거 쥐지쳐도 됩니까? 죄송한데 이거 쥐지쳐도 됩니까? 너무 악해라 아하 아 진짜 욕 맞추네 아오오오오 아니 뭘 내밀라는거야 이거 어쩔수없어 나 로버트 잡아야돼 어쩔수가없어 뭐구나 아 내밀게 없어 그냥 죽어야돼 안타서 그러면 좀 끝 끝 쪼퍼 상태에서 맞았더라 음.. 이거는 대박을 할게 나 이거 대박 주지? 내가 이거 맞고 아 진짜 골으로 맞고 하겠다 아 이거 생각좀 해봐야되는데 문제지 아 이거 생각좀 해봐야되는데 아 이거 시간가네 아 근데 진짜 이홀이한테 보라색머리는 참 안올리긴한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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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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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그 뭐냐 214A를 썼는데 못 피웠어 카운터로 맞은거야 카운터 카운터 대미지 내더라 뭔 대미지야 저거 이상한 대미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팔이 전체적으로 캐릭터 컬러를 잘못 잡았어 오우 패트릭 뭐랄까 전부다 좀 연해? ника가? 오오 오 빌떼 웬일이야 갑자기 짐들렸어 빌떼 갑자기 짐들렸어 아니 왜냐면은 빌떼도 가끔 막 진짜 막 무내스럽게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엔 갑자기 웬일이야 야 용감하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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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쿠리도 많이 맞았어 아이씨 대사치는 맞지 말자 생각했는데 대사치 한방만은 아이씨 퉁당 퉁당하네 저쪽은 바이스가 어디로 갔을까? 사라졌어. 와 서버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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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크리스는 할만한게 아니다. 내 입장에서는 크리스는 할만한 캐릭터가 아니야? căاش tast어지는 있잖아? 저기..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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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피하지 말고 앞으로 피하지 먹자마자 오우 오우 씨 야 이거 어떻게 해야해 앉은 사람 앉은 사람 앉은 키 작아요 키 큰 캐릭인데 앉은 키가 작아요 그러나 여기서 잘했다 어? 뭐야? 아 이런라 뭐야? 108 캘릴리퍼를 못 쫓아가겠어 안 속네 얘는 이거를 안 속아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두상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두상이 나왔을 것 같기는 저거 빅노인? 어.. 레고루 아닙니다 레고루 아니야 기한주는 고딩땀 청로인 거 보니까 빔세 맞지 레고루가 초콜릿을 할 리가 없지 고른 적이 있긴 있었지 실수로 아니 실수라게 보다가도 예전에 홍대 던전 때 저 컬러 골랐거든 그래서 내가 고르려고 고른 게 아니라 난 분명히 빛 컬러를 눌렀는데 저게 나온 거야 알았 이 기회가 뭘까 모르긴 나야 그때 그 버튼은 다 맞추고 그냥 그렇게 눌렀는데 컬러가 안 맞더라고 버튼은 맞췄는데 입력 들어가는 게 뭐지 이거는 플스식으로 들어가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니까 그 스틱을 두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맘대로 안 내게 됐었어 아 아따 쒸 점프는 못 이긴 하네 이게 아이고 이겼다 근데 어차피 내가 져도 참이야 아 아 아 아 썼는데? 아니 거기서 왜 벨펜이 나가지? 나 저거 안 썼는데? 니가 안 썼어도 컴퓨터만 이직하면 좋을거야 아 와 아이스크림 작은거 봐라 흐흐흐흐흐 작은거 봐봐 아이스크림은 케이스샷이야 케이스샷 그러네 벌써 막판 했다니 25분까진가? 응 벌써 막판이야? 참지 얼마나 됐다고 네 판방 30분이니까 나 이거 대성 오빠가 늦어서 그런거지 아니 나 안 늦었다 오늘 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은 죄가 있으니 응 늦었으면 대성 오빠가 늦은거지 뭐 흫흫흫흫 그렇지 아 아 으흐흐 이렇게 대성이면 극딜에 맞고 하 언제나 극딜 맞는 내 인생 데리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러게 빨리 빨리 댕겼어야지 루시아 아 이거 계속 넘어가니까 거의 더 파틱한 것들이 밀린 것 같아요 아이씨 도 거랬다고 에 그런거 없어요 9팔은 9팔 5몬 조발이 어떤지 못 봤어요 아씨 올 것 같았는데 거 참 신기하네 아 13에서도 벤이 혼자 도발에 공격한 적 있어 공격한 적 있어 1팀까지 소파 3팀까지 좀 힘들었는데 아 망했네 이거 완전히 망했네 여기 벤이 하나 남아 있긴 한데 안될까가 아 뭐 점프를 뒤잡을 수가 없나 최종계는 진짜 어려워 보인다 이거 도망가기만 해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씨 나갑시다 자 다음은 누가 쉬고